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동영상 제작 왕초보를 위한 강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려면 가장 유명한 것이 키네마스터입니다. 그것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주 초보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플레이스토어 있죠? 이리로 갑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제일 위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키네마스터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됩니다.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까지만 써도 제일 위에 보세요. 키네마스터 이렇게 나오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저는 열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열기는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설치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터치하면 시간이 지나면 설치가 돼서 열기라는 글자가 뜹니다. 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을 만들려면 이 부분이 있죠? 제일 큰 원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화면 비율이 나오는데 16대 9 이것을 16대 9가 유튜브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로 놓는 그런 비율입니다. 16대 9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있죠? 미디어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에 있는 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좋은 풍경 사진을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진이 있죠? 여기에서 사진을 한번 툭 치면 아래쪽에 내려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툭, 툭, 여기서 제가 이걸 툭 한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타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임라인, 타임라인입니다. 여기에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걸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툭, 툭 치하면 아래로 아래로 내려왔죠? 이와 같이 사진이 툭 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툭 치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쭉 보면서 이렇게 툭, 툭 쳐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정도만 강자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V자 있죠? 이걸 터치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터치로 딱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사진이 몇 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이것은 정품을 사지 않으면 이것은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화면에도 키넷마스터 라고 뜨죠? 이것도 이 정품을 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정품을 꼭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비매품으로 정품을 사지 않고 만들어 보다가 정말로 좋다 싶으면 그때서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넣으면 여기서 레이어라고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 텍스트라는 글자가 있죠? T. T 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목을 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툭 치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글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조절점이 있습니다. 여기 조절점이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 위에는 이것은 회전입니다.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가능하고 회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운데로 눌러서 이렇게 적당한 곳에 놓아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놓아 두고서 글자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AA는 서체 이것은 색깔입니다. 이런 것을 터치해서 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저 위 오른쪽에 보면은 V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이 저장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프레이는 이것을 프레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생이 됩니다. 제가 프레이를 눌러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글자 사진이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사진이 원칙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아래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설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밑에 편집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편집이라는 글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사진 클립해냄 초기 화면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화면 맞추기가 설정되어 있죠? 화면 최후가 화면 맞축이 되어있는데 이 두 개가 선택이 되면은 사진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두 개 있죠? 캔번지 이머이하고 캔번지 얼굴 인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갈 때 얼굴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줌인 줌아웃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캔번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진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현재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설정이 지금 돼서 이미 한 것은 이렇게 바꾸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터치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 있죠? 이걸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터치한 다음에 삭제 터치 삭제 터치 삭제 터치 삭제 터치 삭제 터치 삭제 터치하고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삭제합니다. 실제로 사진이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집선에서 편집 화면에서만 삭제 된 겁니다. 자 다시 우리는 미디어로 가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터치합니다. 그리고 좋은 풍경 사진에서 아까 제일 앞에 이거 했죠? 이걸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툭툭 아까처럼 터치합니다. 툭툭 터치해서 이렇게 올려도 여기 사진이 자꾸 나오죠? 이렇게 이런 사진을 툭툭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가서 저장을 저장하는 아이콘이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플레이 시켜 볼게요. 여기 플레이 있죠? 여기 플레이 있죠? 여기 플레이입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 이렇게 사진이 가면서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았죠? 두 번째는 가만히 보세요. 저절로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 설정해서 켄앤번지에서 얼굴 인식을 터치하면 여기 같이 사진도 키넨 마스터에서는 움직입니다. 여기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걸 꼭 설정해 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장면 전환 있죠? 이 사진과 이 사진 둘 사이에 있는 이 사각형의 일자선 한 게 있죠? 이걸 터치하면 장면 전환이 됩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위에 장면 전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장면 전환을 여기에서 쭉 보시면 제일 많은 것이 대표 장면 전환 효과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겹침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앞에 것이 슬며시 사라지고 뒤에 것이 슬며시 나타나는 Fade in, Fade out 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 위에 이걸 선택했죠? 터치했죠?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색깔이 바뀌었죠? Play 한번 시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앞 사절이고 다시 나타나죠? 동일한 사진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예행과 활동 이거 있죠?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행과 활동 예행 및 활동 이걸 터치합니다. 예행 및 활동을 터치하면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뚝 터치해서 보니까 화면을 보세요. 비행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장면 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 보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장면 진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3D 장면 진환 이거 한번 해 보겠어요. 제일 위에 튕기는 3D 장면 진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D 장면 진환에서 튕기는 상자 이거 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장면 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면 진환이 되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면 진환을 하기 싫으면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연하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가져옵니다. 음악은 여기 오디오 있죠? 이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하면 왼쪽에 있는 이런 것이 다 폴드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 제일 아래에 폴드 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걸 터치하면 자기의 스마트폰에는 모든 음악이 음악의 폴드가 여기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있는게 있죠? 여기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리면 여러가지 음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한번 해 보겠어요. 옛 시인의 노래 이걸 터치하면 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저절로 음악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부분 있죠? 화살표 이걸 터치해 가지고 아까는 일자 두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터치하면 화살표가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 플레이 되고 이렇게 하면 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오려면 타임라인에 가져오려면 플러스를 눌러야 돼요. 여기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플러스 터치하니까 여기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음악이 왔죠? 이렇게 음악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저장을 하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가위 있죠? 이 가위를 선택합니다. 가위를 선택하면 여기 재생 헤드란 말이 있죠? 플레이 여기는 플레이 헤드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재생 헤드였는데 여기 딱딱이 있죠? 여기 위아래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생 헤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생 헤드 왼쪽을 트리밍 오른쪽을 트리밍 트리밍 잘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잘라 낼 거니까 제일 위에 걸 선택하죠? 그럼 밑에 보세요. 음악이 잘려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음악의 가운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밉니다. 그럼 이동시키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잘라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음악을 다시 선택합니다.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있어요. 음악이 선택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야 되었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또 가위를 누릅니다. 아까처럼 가위를 누르고 이제는 두 번째 줄에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해야 돼. 트림. 이걸 누릴야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잘라 나갔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었죠? 동영상으로 만들려면 여기 왼쪽에 말이죠? 보면 이게 공유 아이콘이죠? 이걸 터치합니다. 자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상도 있죠? 해상도가 여기에서 해상도가 있고 프레임레이트 란 글자가 있고 비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상도는 요렇게 요 사이 요 줄 두 개 있죠? 요게 요렇게 이렇게 선이 있죠? 직선이 여기에서 FHD1080p 로 하야 유튜브에 최적화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레이트는 30이죠? 30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비트레이트 보면 8.5로 되어 있죠? 이것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내보내기 터치해 볼게요. 내보내기 터치하면 키네바스터 프리미엄 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월간 월 6,000원 월간은 6,000원 1년에 하면 72,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간은 36,000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꼭 사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비밀품으로 써도 사용해도 크게 크게 뭐 불편하진 않는데 그래도 사두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키네바스터 프리미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세요. 건너뛰기 있죠? 이건 광고죠? 건너뛰기를 합니다. 터치 하면 바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짧지만 이렇게 금시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일 위에 이 광고가 이건 광고입니다. 제일 위에는 이거 있죠? 이거 지금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화살표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비디오 플레이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또 키네바스터 있죠? 로고가 지금 이렇게 돈을 주고 사진을 하면 로고가 뜹니다. 키네바스터에서 사진으로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하치 장면 전화 넣고 글자를 넣고 다음에 음악을 넣고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멋진 음악이 됩니다. 멋진 동영상이 됩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전문적인 것은 차차차차 비어 나가면 됩니다. 이상 동영상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처음으로 만들고 보고 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키네마스터로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눈이 벽이 공원 통영상 등 지옥 태일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